연결이 불안정합니다. 이제 되나요?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 된다 된다. 으아, 오케이.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스. 머리가 엄청 까매졌어요. 오늘 사녹을 했는데 정말 많은 캐럿 분들이 와주셔서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셨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도. 근데 진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12월 30일인데 1년이 확확 빨리,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 여태까지 항상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캐럿 분들 없었으면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고마워요. 아, 여러분 밥 먹었어요? 밥 먹었나요? 전 산옥 들어가기 전에 먹었어요. 미역국은 못 먹었는데, 케이크는 많이 먹었어요. 멤버들이 케이크 챙겨주고, 케이크 맛있게 먹고, 어저께도 먹고, 오늘도 먹고. 맛있었어요. 하나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 했었고, 다른 거는 무슨 초코 케이크? 뭐, 티라미수 같이 생긴 케이크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신기하다. 벌써 생일이라는 게. 또는 행복할 때. 하플부터는 건강한 해석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같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좋은 카밀을 행복하고. 해피당, 행복한 카밀을 행복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어땠어요? 크리스마스 때 뭐 했어요? 궁금해요. 크리스마스가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홀리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노래 듣는 것도 너무 좋고 크리스마스 트리 볼 때마다 너무 예쁘고 반짝반짝 달려있는 조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요즘 엄청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가 유행이어서 그걸 진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새해인데 몸 안 좋게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몸 관리 진짜 잘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약속 오케이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 생일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고마워요 생일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이어가자고 안녕 이럴 감사합니다.